사도행전 19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네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이 하나님께 속아 놓으시길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 속아 놓으시길 하나님께 속아 놓으시길 하나님께 속아 놓으시길 고생 자들 세상에 도대신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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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김송수 목사님은 동속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개혁교단 총회장 개신대원 교수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인과 수필가로 활동 중에 계십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박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속주가 되시며 인만위래주가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중이나 또 말씀을 충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회복과 치유와 능력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애원교회 주일레벨 이렇게 설교자로 초청을 받아서 이 강단에서 서 보니까 정말 감개가 무량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목회를 해온 목사로서 주일 강단을 이렇게 단임 목사님이 부재한 가운데 특별한 일정으로 회에 추구하신 가운데 이렇게 강단을 맡길 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근대 애원교회 담임이신 정은주 목사님이 특별한 일정으로 추구하시면서 이 강단을 김성수 목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먼저 부족한 종을 이렇게 귀한 강단에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께와 우리 정호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거에 앞서서 제가 간증삼아서 제 신상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저는 전라남도 보성에서 출생을 해서 초등학교 4학년 때 가족을 따라서 서울로 이사와 가지고 학창생활을 하다가 신학교에 재학하던 중에 군대에 입대해 가지고 부산에서 부산 군수기지사령 모야 부대에서 군종으로 신상 생활을 마치고 1977년부터 전라남도 여수에서 개척교회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농촌교회에 그래서 두 곳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9년간 사역을 하고 그 후에 동두천에 올라와 가지고 동두천에서 3년 7개월간 사역을 하다가 그 후에 제가 나중에 은퇴하게 된 교회인데 서울 중랑구에 있는 교회에 부임을 해서 기성교회죠 제가 부임할 때 17년 된 교회였는데 거기 부임을 해서 33년간 목회를 하고 지금부터 1년 6개월 전인 2022년 12월 25일 날 성탄주일인데 그때의 45년간의 목회 생활을 마치고 교회에서 원로 목사로 추대를 받았고 또 제가 소속된 경기노회에서는 공로 목사로 이렇게 추대를 받은 지금은 은퇴 목사입니다 부족한 사람이 2013년에 본교단의 총회장을 역임하고 2020년에 두 번째 총회장을 역임했는데 총회장 재임 중인 2021년 8월 달에 방강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해 봄부터 좀 몸 상태가 안 좋았는데 결국은 이제 수술을 받고 그때 이제 신장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신장 물풍선을 제거하는 수술을 함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에는 또 폐암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항암 치료를 BCG 폐결액 주사제인데 그렇게 이제 치료를 받았는데 그게 별로 효력이 없어가지고 1년 만에 방강암이 또 재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수술을 또 했어요 그리고 약 후에 한 1년간에 걸쳐서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지금은 정기적인 검사를 받고 있는데 애호가 대단히 좋아서 그런 대로 건강을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 정면이 없는 우리 교단에서 재작년 말에 갑작스럽게 제가 은퇴를 하게 된 것도 사실 이런 건강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고 하면 무병장수한 것이 좋습니다 우리 정은주 목사님처럼 지금도 8,900회를 50회를 하고 좋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예기치 못한 환란이나 병고의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을 더 깊고 더 풍부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는 첩경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발병하기 전까지는 병원에 단 하루도 입원해 본 적이 없어요 건강하게 70 가까이 살면서 그때까지는 이렇게 건강을 유지했는데 그러나 발병을 하고 보니까 투병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여러분이 병고의 고통이나 혼란의 고통을 당하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로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께서 주신 권한을 통해서 주의 윤례와 법도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10편 기자는 10편 119편 71절에서 권한당한 것을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이번 역기 42장 5절에서 내가 전하는 주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환란과 권고함을 통해서 더 큰 신앙과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기성교회의 단임 목사로 부임해서 33년 동안 심화하는 가운데 제가 1989년도에 부임을 했는데 교회가 부임해서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한 4, 5년 뒤에 1994년 5월 16일 날 3000명 전도운동을 해서 그 당시 우리 교회가 주의료학교 학생 포함해서 한 300명 출석하는 교회인데 3000명이 넘는 그때 한참 교회들이 예수 초청 전도 대잔치 이런 걸 많이 했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하면서 좀 은혜롭게 목표를 했는데 그러다가 제가 심화하는 교회에서 다락방 참여 문제로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상당수의 중직자 가정들이 교회를 떠나게 됐고 또 목회 말년에는 원로목사로 저를 추대를 해놓고도 교회 안에서 다락방 2단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일부 교회인들의 선동과 또 제 건강 문제가 겹치면서 은퇴를 신속하게 결정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단 한 번도 다락방을 우리 교단이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다락방은 2단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제 신앙과 제 양심의 고백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락방이 하나의 조직체니까 완전하다거나 무음, 무결하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교회론에서 교회를 구분할 때 지상교회와 천상교회,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 전토적 교회와 성리적 교회 또 로컬처치, 지역교회와 유니버셜처치, 우주적인 교회 구분하잖아요 그런데 천상교회, 성리적인 교회, 비가시적인 교회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그 교회는 완전 무결하지만 지상에 있는 로컬처치, 지역교회는 어떤 조직체라도 완전 무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락방도 마찬가지예요 승리적 교회인 천상교회와는 달리 전투적인 교회인 지상교회는 지금도 계속해서 영적 전투를 통해서 흑암 세력과 싸워나가는 현재 진행형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볼 때에 부상자도 생기고 잡음도 있고 불협함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락방이야말로 성경적 복음운동의 본산이고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하나님의 전도운동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사실 우리 교단 역사의 한 페이지에 김성수 목사가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 많아요 오늘 전 그거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최근에 우리 교단의 윤광식 장노님 한국기독일보 대표죠 다락방 전도는 성경적이다 여기 책을 내셨는데 저도 읽어봤는데 아주 잘 정리가 잘 됐더라고요 과거 우리 개혁총회가 전도총회 17개 노회를 영입을 해서 한 교단이 될 때 그 첫 단추를 누가 열었느냐 제가 열었어요 제가 열었어요 저는 당시에 총회 2단 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다락방의 2단성 여부를 연구해서 총회에 보고하라는 그런 직임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저는 그 당시 총회로부터 파송받은 한기총 2단 대책 전문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한국교회 2단에 전반적인 연구를 했어요 또 신학회에서 강의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런 자료들을 기초로 한국기독교 2단에 대한 이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총회 2단 대책위원회의 결론이 무엇이느냐 유광수 목사의 다락방 전도운동에 대한 평가는 교계 1반에서 긍정 부정 양면이 있으나 성경적으로나 교리적으로 볼 때 2단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거였어요 2단이 아니었죠 저도 내용을 많이 봤어요 비판하는 각 교단에서 자료들을 가지고 주로 이제 재영전 문제라든지 교회론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핵심적인 것은 베리아 귀신론을 유 목사님이 다락방에서 얘기한다 이게 핵심 비판 내용인데 저도 그걸 연구를 해봤는데 베리아의 김기동 씨는 귀신의 존재를 불신자의 사후 영이라고 해요 전혀 성경과 다른 거예요 그런데 유 목사님의 메시지 어느 곳에도 귀신의 존재를 부신자의 사후 영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없어요 전혀 다른 접근이에요 신령한 영적 전투를 하면서 사단에 대해서 흑암 세력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은 강조하지만 실체를 바라보는 관점이 전혀 다른 거예요 이 다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했고 총회에는 이 보고서를 받고 전도총의 영입을 전격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 후에 신학위원장인 나영화 목사님이 신학위원회 보고서를 통해서 그 신학적인 입장을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또 이제 발표를 하게 되죠 그런데 나영화 교수님도 그 당시에 그 신학위원회 보고서를 만들 때 그 모든 건 아니겠지만 제가 원래 모았던 자료들을 좀 달라고 해서 제가 다 드렸습니다 나영화 교수님께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그 신학위원회 보고서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 후에 우리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홍재철 목사님과 이용원 목사님 대표회장 당시에 두 차례에 걸쳐서 다락방 문제를 심도 있게 또 이제 조사를 하고 결론을 발표해서 결국 이 검증위원회를 통해서 다락방한 이단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한국교회 공기관이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하고 이단교회 해제를 결정한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해서 이단 해제를 받았는데 아직도 우리의 현실은 이단 시비에서 완전하게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 아니냐 그런 면이 있어요 제가 목표했던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그걸 어떻게 보면 그런 걸 당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도 그것을 뼈아프게 느껴요 그러나 대개의 경우 자신의 어떤 이해관계에 걸렸을 때 다락방을 이단으로 모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싶을 때 정치적으로 어떤 의도적으로 다락방을 이단이라고 앵무새처럼 말하는 것이지 저는 그 후에 단 한 번도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다락방을 이단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글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본 것이 있으면 제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제가 알아보게 제가 좀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길게 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수고를 좀 알아달라는 것이냐 맞습니다 알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아가의 첫 열매인 스테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등을 말하면서 권위돈서 16장 18절이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랬어요 알아줘야 돼요 저만 알아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면서 수고하고 예수고 주연이 많잖아요 몰라주는 경우가 많아요 한번 옆에 있는 보면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동안 몰라뵈서 죄송합니다 아니 좀 보면서 얘기하세요 보면서 한번 더 합니다 앞으로 잘 알아보시겠습니다 앞으로 잘 알아보시겠습니다 사실 저는 정확한 일자는 모르지만 언젠가 우리 애원교회가 저를 강단에 서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었어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그렇게 소원을 하고 있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정은주 목사님 하면 우리 협회나 총회에 쌍두 마찰을 이끄는 지도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우리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의 다락방 전도운동과 전도전략을 자신이 섬기는 애원교회에 적용 발전시켜서 오늘의 휴포처치인 애원교회를 이끌고 계시는 탁월한 목회자가 우리 정은주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궁금했어요 왜 정은주 목사님인가 정 목사님 말고도 교단 내에 목회자가 많은데 우리 정 목사님은 이 스피치 파워가 대단하시잖아요 그런데 좀 메시지가 고조될 때는 강한 경상도 액센트가 막 쏟아져 나옵니다 사실 정 목사님은 저 같은 사람이 볼 때에도 목회자로서 정말 부러울 정도로 너무도 많은 역량들을 고루고루 갖추고 계신 분이십니다 목회자로 헌신하시기 전에도 이미 장로로서 합동교단의 시임에 저도 합동 출신인데 저도 제가 뭐 알겠어요 목사님 자랑을 하니까 들어서 하는 거죠 뭐 그냥 활동하시고 들어보면 대단하죠 옛날에 그 활동에 청량년 멸료를 한 게 대단했거든요 성령체험 불체험도 이미 하신 분 그래도 정 목사님과 애원교회의 목회 스펙트럼과 성교 바운더리가 워낙 크고 넓기 때문에 저기 어쩌다 외국에 나가서 공항에서 목회자들을 우리 교단 내부를 만나잖아요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 애원교회에서 파종한 성교사입니다 그렇게 한두 번이 아니라 가서 그냥 가서 만나는데 그런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정은주 목사님을 들어 쓰시는가 제가 최근에 거기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정 목사님이 많은 강의 설교지부터 출간하여 책을 쓰셨는데 그 중에 제가 두 권의 책 때문인데 물론 그 전부터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수긍하기 시작했지만 그 첫 번째 책은 성경 66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다 좀 짧게 표현하면 성경 속의 그리스도 그 책이거든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생각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라 성경에서 그리스도 발견하지 못한 의미가 없잖아요 인생의 백문일답 천문일답 만문일답 백가지 질문에 한가지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천가지 질문에 한가지 대답이 그리스도입니다 만가지 인생문제나 해답도 오직 그리스도의 인류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이 강의 설교집을 통해서 읽어보니까 수요일 날 강의 때 하신 설교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답이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인생 서론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누가 알려줍니까 성경이 알려주고 있잖아요 성경에 답이 있어요 성경이 무슨 책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에요 오늘 본문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마지막 절 아시죠 바울이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아무도 그것을 가로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도와 우리의 선교사의 핵심은 언제나 성경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왔어요 어떤 학생이 중학생이 지리시험을 치르는데 관동팔경에 대해서 쓰라 그때 이 학생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관동팔경은 관동에 있고 자세한 것은 책에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책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에 답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길 안내서를 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우리 정무사님의 성경 속에 그리스도 저는 정말 그 책을 읽으면서 물론 그런 관점에서 생겨를 많이 봐왔고 또 그런 관점에서 쓴 책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톰슨 주석인가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목회자의 관점에서 이것을 성도들에게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으로 풀어서 가르쳐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걸 느끼는 게 목회자 다른 한 권의 책은 작년 초에 발간된 정무사님의 로마서 강의 설교집인 해방선언입니다 이 책의 특징은 활자 인쇄가 아니라 6필 온 거를 그대로 편집해서 만들어진 책인데 풀량이 300페이지가 넘는데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입니다 저도 로마서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로마서 강의 설교집도 많이 읽어봤고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로마서 강의 설교도 한 두어 차례 이상 했습니다 그런데 정 목사님의 로마서 강의 설교집 해방선언은 우리 유광수 목사님의 다락방 메시지가 서로시 그 안에 담겨 있으면서도 우리 개혁조의 정통신학의 구원론 메시지가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원과 삶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정표를 제시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런 메시지는 내가 있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회가 있으면 좀 더 다른 분이 저녁은 좋겠다 그래서 작년 중반 좀 지나면서부터 타이핑을 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제가 타이핑을 그렇게 잘하지 못해요 독수의 타법입니다 그래도 그걸 말씀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나오고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어떤 기회가 되면은 또 단 내가서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이걸 여러분 누가 돈 주고 하라고 해서 하겠어요 내가 좋아서 내가 은혜 받으니까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아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정목사님을 이렇게 귀히 쓰시는구나 제가 아침에도 우리 고목사님에게 좀 물어봤어요 정목사님 책에 보면 육필로 쓰셨는데 진짜로 목사님이 육필로 쓴 겁니까 맞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육필로 썼어요 설교자가 설교 온 거를 준비할 때 저도 수십 년 해보니까 알잖아요 한 편의 설교를 작성하기까지 기도하면서 문헌을 참고하면서 또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살피면서 그의 매치되는 메시지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각국의 노고를 합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쏟아진 그 열정이 그런 뜨거운 그 헌신이 그 말씀 속에 저는 정목사님 설교를 들을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처럼 유목사님 설교는 많이 되죠 이렇게 모임에도 같이 나오시니까 그래서 이런 목사님을 단임 목사로 모시고 신흥상을 하는 우리 예언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복받은 성도들이로구나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아멘입니다 교회가 크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많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많고 교회가 커도요 복음이 없는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없는 거 아니에요 철저한 정통신학과 계획조의 신학에 근거하면서 청교도적인 칼빈유적인 계획조의 신학의 그 카테고리를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생명 살리는 복음운동을 증거하는 그런 메시지야말로 오늘날 홍수대에 물은 많지만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이때에 얼마나 귀한 영적 메시지 몰라요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정복산을 기도로 쓰시는지 왜 허금하는 교회들 가운데 예언교회가 2, 3, 7 나라를 살리고 세계 복음하여 전전기지로 플랫폼으로 쓰임을 받는지를 저는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깨달았고 알았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깨달고 알았으면 액션이 있어야 돼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제가 두 주 전에 우리 교단에 속초에서 전국 목회자 수양회를 할 때 잠깐 목사님을 뵐 기회가 있어가지고 기억이 됐습니다 짧은 시간에 목사님 6필로 쓰신 로마서 강의 설교집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너무 은혜가 되어서 전문을 타이핑을 해서 메시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도 칭찬받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정 목사님도 애혜가 아니에요 정 목사님이 좋아하시면서 여러분 당신의 저서를 읽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싫어할 수는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말을 해야 돼요 고백을 해야 돼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고백을 해야 돼요 갑돌이하고 갑순이가 한 마리 살았잖아요 둘은 서로서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만 그렇게 했지 고백을 못해서 모르는 척 했더래요 모르는 척 했더래요 그러다가 갑순이가 시집을 갔더래요 시집간 날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더래요 갑순이 마음은 갑돌이 뿐이래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안 그런 척 하면 안 돼요 사랑한다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해야 할 말을 자녀들이나 부부간에나 또는 성도간에나 고백할 수 있을 때 고백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요 이난들은 내 남자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왜 고백을 못해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 여러분도 꼭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나 특히 목회자에게 이런 감사를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속초에서 돌아오는 차중에서 혼자 말을 했습니다 나의 이런 마음을 좀 표현할 수 있도록 애원교회가 나를 좀 초청해 주면 좋겠다 혼자 말입니다 진짜로 혼자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날 목사님 비서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6월 2일 주일에 시간이 되시면 애원교회 2부에 설교를 하실 수 있는지 정 목사님께서 확인해 보라고 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속으로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로마도 보아야 하니라 영어 번역본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영어 번역본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파울의 소망이었고 파울의 결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3차 전도영종 아시아와 그리스 지역을 두루다니던 파울은 이 일이 있은 후 파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기서 이 일이 있은 후에 이라고 이 말은 20절에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말씀에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영전에 보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세 군데 나옵니다 교회 부흥 역사가 세 군데 크게 나와요 첫째는 사도영전 2장의 예루살렘 교회의 오순절 마가에 달합해서 성령 이마신과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사도영전 10장의 가이사라에서 고넬루의 가정에 일어난 성령 부흥운동입니다 세 번째는 사도영전 19장에 있는 예배소의 부흥운동인데 파울이 예배소를 중심으로 3년 동안 포금을 전하면서 아가야와 그리스 전 지역을 다녀서 포금을 전하는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천장들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목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파울은 마게도냐와 그리스에 그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는 이 3차 전도영에 대한 선교사 역을 보고한 후에 로마로 가고자 하는 비전을 갖게 됐습니다 파울은 동족이 되었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서 이미 3차례 전도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임앞으로 인도했지만은 그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열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불타는 사명감을 발견하게 됩니다 파울은 선교 전략가였습니다 그는 세계를 보면서 로마를 보았습니다 당시의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이란 가치를 알았던 것이죠 그는 로마를 공략하는 것이야말로 세계를 공략하는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순식간에 전 세계 각 지역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로마 같은 곳이 어디입니까 이삼 칠나라 오천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바로 로마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바라본 로마는 어떤 곳이냐 오늘 이것을 알려고 하면 적어도 자기 정체성의 문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는 중이 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교는 땅끝까지 가야 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는 성교는 어떤 성교인가 땅끝은 내가 있는 것으로부터 가장 먼 곳을 말합니다 나에게 가장 먼 곳은 어디인가 1세기 그리스도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당시 지지적으로 가장 먼 곳은 서바나 오늘의 스페인이었습니다 로마서 15장 23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로마서 15장 28절 걸음으로 내가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여러분 유럽인들에게 그 당시 지중해는 세계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로마가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바울은 안디옥을 거점으로 로마의 동쪽 동로마에 널리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남은 것은 서로마입니다 서로마의 복음을 전하면 복음으로 세계를 평정하게 되는데 그런데 서로마로 복음을 확산해 나아가는 길에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이 로마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서도바울에게 지리적인 차원을 넘어서 가장 멀었던 땅 끝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심하게 핍박하는 것 정신적 영적으로 가장 먼 것은 바로 로마였습니다 내가 로마도 포화해야 하리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러시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에게 로마가 있었다면 내 인생의 로마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로마는 어디입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나의 가장 먼 땅 끝 로마는 바로 나 자신일 수도 있다 내가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가장 멀 때가 있어요 내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나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나를 가장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내가 가장 미워하는 원수와 적은 결국 다른데, 먼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시구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바울도 가장 가깝지만 가장 먼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고린도수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므로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했는데 정작 그러한 나는 복음을 받았는가 복음화 되었는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비조물이 되었는가 자신은 변화받지 못한 채 강평한 선교지가 되어 있으면서 선교지를 그냥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교사가 어떻게 저렇게 살지? 선교사가 무슨 정신으로 그런 짓을 하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아?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장로가 어떻게 저렇게 살지? 가장 가깝지만 사실은 가장 먼 선교지가 바로 나 자신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늘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바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나 히브린이야 나 아보람의 자손이야 나 베냐민지파야 나는 이방인의 사도야 그러면서 바울은 나의 나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래서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크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크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의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우리 정모상의 해방사는 책자의 핵심 성경 구절이 셋이 있죠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크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기는 결코 정죄함이었나니 크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겠음이니라 그 책 제목이 해방선언인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아마 그 성구에 기초해서 책 제목이 나온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성경은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불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한자가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병고에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과 그 불변하신과 그 언약을 붙잡고 투병 가운데서도 지금 어때요 제가 무슨 큰 수술을 세 번 네 번 받고 암 환자 같아요 아니 솔직히 한 번이에요 그런데 보면 다 그래요 목사님 암 환자 아닌 것 같다 그래요 또 한 가지 성경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대일이나 장례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필요물이라도 우리를 크리스도 예수원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으리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바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바울은 생명과 사명 가운데서 사명을 우선시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사도바울의 이 고백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남은 생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애원 가족 공동체가 진정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땅 끝 로마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